손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어요. 아 잘 어울리죠? 우리 나니와 잘 어울리는 클라라씨. 먼저 시선을. 아 좋아요. 왼쪽부터. 네 정면. 정말 사랑스럽죠. 우리 클라라씨. 그리고 오른쪽. 자 클라라씨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쪽. 오늘 위쪽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위쪽도 봐주시고. 자 손도 좀. 네 클라라씨. 아이 좋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모시고요. 자 이번에는 완벽한 커리어 어머니지만 하루아침에 백조가 되는 보위역의 조여정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아 우리 조여정씨는 인형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토끼 인형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아유. 영화에 나오는 인형이라고 합니다. 네 조여정씨 먼저 왼쪽부터. 정말 다 나아죠. 예쁘고. 참 한국적인 미와 서구적인 미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여배우가 아닌가 싶고요.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오늘 다른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여정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아래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여정씨. 자 그리고 위쪽 조여정씨 바랍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아 뒤가 아니 조여정씨 뒤가 포인트였군요. 뒤가 포인트였군요. 아이고 조여정씨. 아이고 뒤가 포인트였네요.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그러면 두 번 아 우리 김태우씨가 또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부샷 그럼 먼저 하고 김태우씨 단독거 찍을게요. 아유 김태우씨. 자 먼저 왼쪽부터 네. 우리 김태우씨가 리드해주고 계십니다. 덕이 이후 10년만에 만난 두 배우의 조우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참 잘 어울리죠. 자 정면 아래쪽. 예. 그리고 정면 위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조여정씨는 저희가 잠시 후에 모시겠고요. 김태우씨 단독컨.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빨리 오세요. 자 다정당함한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일에 빠져있는 아내 때문에 힘든 남자 강성력의 김태우씨입니다. 자 아유 멋집니다. 오늘 톤온톤으로 정면. 예. 아유 아유 스타 손동작이죠. 네. 오츄. 자 우리 김태우씨는 잠시 후에 모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니와 보이 두 분을 모실게요. 조여정씨. 클라라씨.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두 분. 누가 먼저 갈 것도 없이 두 분은 어쩜 이렇게 예쁘고. 자. 예쁩니다. 자 왼쪽부터. 네. 그리고 정면. 아유 저렇게. 이렇게 되면. 조여정씨가 굉장히 민망할 수 있어요. 조여정씨 같이 해주셔야죠. 예. 자 오른쪽. 자 정면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악이 다시 나오고 있네요. 자 어우 그루브 타고 있고요. 자 윗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윗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두 분 계시고요. 김태우씨 모십니다. 우리 세 분의 배우분들. 아 김태우씨가 자켓을. 네. 아유 좋습니다. 중앙에. 좌여정 우라라. 아 정말 최고의. 우라라. 자 지금 최고의 포지션이에요. 김태우씨. 많은 남성분들의 부러운 의상이었는데요. 자 좋습니다. 저. 자신감 있는 얼굴 보십시오. 자 우측. 자 정면 아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면. 왼쪽. 감사합니다. 이제 정범식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자. 사이드로. 우리 그. 김태우씨와 감독님 함께. 네. 아 감독님도. 진짜 범삼치 않으세요. 스타일이 너무 멋지십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감독님. 왼쪽이요. 네. 자. 왼쪽부터. 네.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분. 아 근데 오늘 김태우씨와 또 감독님의 의상 톤을 맞추셨고요. 여배우 두 분의 의상 톤을 맞춰서 완벽합니다. 자. 오른쪽.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손톱도 좀 이렇게. 예. 손들 이렇게 좀. 예. 손들 좀. 예. 해주시고요. 자. 네 분 계시면 판넬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정면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왼쪽도요. 자. 판넬에 살짝. 예.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정면 보고 아까. 몰래 웃지 말라는 노노노 표정 한번. 자. 하나. 둘. 셋. 노노노. 마지막으로 파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킹걸 하면 네 분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엄지 척. 예. 워킹걸.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범식 감독님 클라라 조여정 씨 그리고 김태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예.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자리를.